니가 1 2 3 1 2 3 7 8 17 안녕하세요 7 18 18 20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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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 51 51 51 51 results 네, 간만에 저희가 단체로 예능을 나왔어요. 그래서 온아이 파트너라고 이게 조금 룰이 어려워요. 헷갈려가지고 조금 멤버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긴 해가지고 한번 갈래카락 설명해 주시면 그나마 좀 편하니까 욕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진짜 팝트 직전해서 어, 내가 노래하네. 어, 내가 초록색이야 만약에. 근데 얘가 미션이 있나? 3회 넘어가 파트너. 우리 이 사람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. 아니, 얘가 또 하는 거 아니야? 난 미션이 뭐였어. 난 그걸 몰랐지. 난 한 사람의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... 네가 그 원하는 색깔의 그 사람만 찾아야 돼. 추측해야 돼.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네. 역시 여기는 우리는 쉽지만. 시원하네요. 이제 알아서. 아 너무 어휘. 왜냐면 제가 요로 스트레스 좀 많이 풀었어요. 좀... 오늘따라 좀 그 형이 좀 막 안 된다. 더 여기서 얘기해. 하기도 하고. 도겸이 진짜 잘해. 와, 미쳤어. 아까부터 5분 뒤인 거야. 지금... 두껍게 잡으면... 너는 약간 세게는 안 된구나. 두껍게 잡으면 괜찮은데 그 끝에 얇게 잡으면 아파. 이거는? 꼬집는 거 같은 느낌으로. 이거는? 그건 거의 괜찮은 느낌. 손가락이 진짜 날카롭다, 얘는. 손은 갈치 아니거든. 튼튼해, 튼튼해, 튼튼해. 삼성농 갈치. 갈면 갈치 갈이거든. 용인 씨 갈치 선수. 내려야, 너도 해줄까? 우와, 렌즈 만졌어, 너? 오, 마이 갓. 안녕.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온 거여서 되게 기분도 묘하고 어색하더라고요. 물론 음악방송 하러 온 건 아니지만 13명에서 다 같이 예능 출연한 것도 마지막에 아는 형님인가? 아는 형님으로 마지막으로 거의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거여서 되게 낯설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저 뭐 하면서 지냈냐고요? 짠! 하고 나갈 거예요. 음! 일단 그게 뭐야? 잤고요. 없어, 없어. 그리고 일어나고 밥 먹고 나요. 네? 아 디노 이번에 저 최근에 댄스 솔로도 나왔잖아요. 네, 이번에. 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배가 보였지, 어 배가 보였어 걱정을 좀 했는데 아가베던데, 아가베. 영상을 잘 안 보셨나 봐요? 잘 봤는데. 제가 아가베라고. 네, 배꼽이 아가베라고. 제 최근에 배를 보셨나요? 보실죠, 아가베. 지금 보여주세요. 빨리 하고 싶으면 제 앞에서 하시면 돼요. 아니요, 세탁기 쓸 건데요? 지금 할게요. 지금 할게요. 지금 할게요. 이봐, 넌 화도 못해. 아쓰. 요즘 그냥 사실 그냥 운동도 운동 다리면서 고수업도 계속 하고 있고 음.. 그냥 운동만 먹고 위주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. 봐봐. 그냥 립싱글 잘해. 내가 생각했을 때. 근데 현장에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돼. 아, 더 할 수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. 아,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초록색 친구를 초록색 친구를 맞췄으니까 이걸로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파이팅, 파이팅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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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이 파트너 예능 녹화가 끝났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좀 하면 안 돼요? 저희 끝났어요 단체 예능 진짜 오랜만이죠 해외에서 공연하고 이러다가 맞아요 맞아요 막상이네요 오랜만에 좀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올해 늘어서 처음 왔잖아요 단체로 늘어서 앞으로 볼 일이 더 많겠죠? 예스 예스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